포이즈는 엄정화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곡이야, 댄서 김종민과 엄정화 외에도 일명 브이밍이라고 불리며 개인 핑크로까지 생긴 댄서 김종민과 엄정화의 키스신으로 크맞에 한다는 신인배우가 함께 주문을 받았는데요, 지금은 토스타가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98년도에 송성원, 2번, 포지서, 3번 권상우, 4번 차승원, 5번, 민서진이 아, 봤어? 여기 좀 나오잖아, 여기 뮤직비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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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직비디오. 여기 나와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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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정상호! 우리 사무실이었거든? 아... 지금 환승원인가 봐? 사무실이었어? 그러면 맞지 환승원! 환승원 오빠는 자 중단하시고 아니 사무실이면 맞지 사무실이면 맞지 아니야 환승원 오빠 환승원 오빠 왜냐하면 나는 보기가 나오기 전에 차승원을 외쳤단 말이야 왜 그랬어? 내 기억에 뭐가 있었겠지 근데 권상우 같다면 권상우로 가자 나 차승원! 나 차승원! 알아서 해! 나 돈 벌리게 차승원 오빠야 난 무조건 차승원인데 한 번도 못 먹었어 신지! 신지 한 번 믿어 상승원! 정답이야 이거 정답이야 아 나 권상우 오빠 같은데 잘 드세요! 아 이거는 진짜 아쉽다 에이드잖아 아 맞다 만약에 형님 찬스 한 번 했지만 형님 찬스 한 번 받을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마셨으니까 진짜 딱 한 번만 오빠 지금 한 번만이 뭔지 한 번만 바꿔야지 아니야 이렇게 들려 이렇게 들렸는데 절대 절대 자 마십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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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마셔 응? 와 뭐야? 맛있어? 맛있는데요? 뭐가 맞는 거야? 뭐가 맞는 거야? 우린 아니야 오빠 왜 울어요? 우린 울고 있잖아 너무 좋아요 차승원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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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오기 전에 차승원이라고 있어 왜 울어? 아니 뭐 괜찮아? 한 번만 맛 봐도 돼? 괜찮아요 진짜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진짜 궁금해 맛만 볼게 맛만 진짜 괜찮았어 어우 하지마 아홉 아홉 어우 진짜 특이하다 이 형은 세 번 다 맛본 거야 벌칙을 쿵쿵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드세요 평소에 못 먹는 사람 아니야 나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 정답 에이오 아 깜짝 놀랐어 아 왔네 아 아 이게 너무 좋다 뮤직네트워크 엠넷 뮤직네트워크 감사합니다.